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너는 안 가고 싶어. 길이? 무슨 길이? 무슨 길이? 자, 이리 와. 아, 빠르 뭔데? 이거 재미있어. 여기가, 도와줘. 자 말해 어? 지갑 있다 야 이 레이건으로 널 쏴버릴거야 정신 차렸어? 몇몇? 정신 차렷놈 자 그럼 말해 자 그럼 말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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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전개춘적이 약간 취향이었나보단. 그런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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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불로 고개를 지지는걸 했어야됐다고? 그런게 있었어? 뭐야. 오오?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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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연락을 발견했대. 좋았어. 그 전동의 기술을 찾아봐도 돼. 근데 우린 돈 필요해야겠지. 은행원 필수 스킬이라고? 저게 어디를 봤어? 은행원의 필수 스킬이야 은행원은 저런 거 모른다고 은행 터리의 필수 스킬인지 은행 보다 더 쉽게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대 가스 스킬이야? 돈이 충분히 필요할까? 돈이 충분히 필요할까? 하비를 그냥 핸드폰으로 가야할까? 그래... 그럼... 한 방법이 필요할까? 그럼... 준비됐어? 그래...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봐봐... 우리 강도지 타는 거야 그건 진짜 너의 말이야 우리는 이 방법은 빠르게 할 거야 그냥 이대로 내가 이 방법은 쉽게 할 거야 그 방법은... 아니 타로카델이 나쁜 짓만 오지게 안해? 이게... 그거는... 여기를... 어찌? 그렇게 하자는 거는... 레오의 생... 고... 이야기로 하자 아니... 이거는 그거 같은데? 그... 총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 아... 그러네 왜... 왠지... 총... 왠지 모르게 내가 갖고 있으면 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가 갖고 있으면 쏠 것 같은데? 그래 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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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짓게 없잖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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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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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널 믿어 내가 책임지고... 나 다혈질이라 결단력을 가지고서... 행동할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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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뭐라고 화낼해? 형, 내가 가스 필요해. 그럼 그 문제는 뭐지? 그 문제는 이 땅의 나라야. 처음엔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떨어져있어. 미안해. 너 어디 갔어, 형? 가스 가격이 엄청난다. 너 괜찮아요? 응, 응. 왜 그러지? 아, 네. 넌 좀 봐. 너 혼자 남아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뇨, 그냥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왜 저러는거야? 아, 너무 많다. 당신은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재밌다.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정말 잘생겼어. 저기요? Hey, 맨. 안녕하십니까? 잘생겼어.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구매하시나요? 아, 어머나가 여기 있는 음식을 구입할 때. 아, 어떤 음식을 구입할 때. 아, 어떤 음식을 구입할 때. 어떤 음식을 구입하시나요? 뭐야? 그, 그냥 그 뭐야? 뭐야? 그냥 마시는 거 봐. 뭐야? 와, 집어넣았어. 아니, 선생님. 그냥 마시는 거 봐. 그냥 마시는 거 봐. 그냥 마시는 거 봐. 뭐 해, 이건?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총 사야 되는데? 개꿀맛. 냠미. 방금 로버리 뜨지 않았어? 스타트 로버리. 왜 그렇게 먹는 거야?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나는 왜 못 먹는 거야? 나도 먹고 싶어. 에헤. 빨리 가서 얘한테. 스타트 해.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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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많이 가.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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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불쌍해 깜도 먹을 수 있나? 이 사람들 거 다 훔치라고? 야, 도 좀 있냐? 내놔, 너 얼마 있어? 너 100달러 있지? 알겠지? 100달러 뭔데? 불쌍해 너도 앉아있어 너도 앉아있어 인마 왠지 레오였으면 막 총 한 발 쏘면서 야! 보내라 이랬을 것 같은데 도착해 내가 도착해 빈센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놈의 놈! 괜찮으니? 네, 괜찮아, 가자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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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여! 이리 와! 어...보자 뭐야? 이거 빈에 번화가 뭐지? 이거 빈에 번화가 뭐지? 나가는거야? 티티 뭐야 내가 운전해야돼? 뭘 가지고 가는거지? 돈 돈 훔쳤잖아 오늘 아 그래? 응 이상적인 도둑질이랑 네, 아무 문제 그냥 그 재료들한테 주면 돼 오케이? 네, 그거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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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핸드가 있는거야 이 사람을 믿어? 저도 걱정하지 마, 빈센트 너의 마음이 좋은데 내 맥시코에 가야되니깐 돈을 멕시코에도 가야되는데 이제 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을 훔친거지 미안해 어쩔 수 없었다 모든걸 하비를 원망하도록 해라 네, 네 하비 때문이야 하비가 개자식이야 하비 때문에 우린 죽이지만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나쁜짓 하는거야 우린 나쁘지 않아 맞아 어? 뭐라고? 우린 나쁘지 않아 뭐라고? 이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 없어 너는 모든게 하비 때문이야 하비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 늘어오지 않았을거야 아, 왕, 남단 왕 헬로우, 마담 그 Cavett 줌 좋았 directional 구독평선 감사합니다 리오 으음 아.. 저는 뭐... 아 네 빈센트입니다 왜 이렇게 욕하듯이 말아가지지? 되게.. 되게 끈적하게 말하는데? 어.. 빈센트... 아 낯선 사람하고는 내가 problem에 있는지? 네! 내가 problem에 있는지! 내가 problem에 있는지? 아 핸들맨은 그건가? 손 드는 거? 그냥... 뺏는 거랑 손 흔드는 거랑 그건가? 손 드는 거랑? 어... 믿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강하게 하자고? 강하게 하자고? 설득하기, 레오가 끼어들기 설득하기 하자 다연 설득이 될까? 어? 여기가 응? 되게 젠틀한데? 응? 자스민이요? 자스민이요? 응? 배그가 보여 저 언니한테 돌아버릴 것 같아 응? 배그가 보인다고? 아 배... 어 배그가 보여 M16이다 M16! 어... 어떻게? 넌 뭐지? 엘케? 비켜봐 언니 아... 난 뭐지? 엘케인가? 아닌데? 우지... 샷건... 뭐하... 뭐하... 나랑 뭐할까? 뭐하... 뭐나 좋을까? 한번 쏴 봐도 되나? 한번 쏴 봐도 되나? 아... 앗! 흐엑! 읍! 오케이 m16 어 그래 여기ispon 인가요? 두분 시기 물고차 기술을 alah 그런 침을 너무 좋아 에이 좋은 아 Y- 쏘면 안 되겠지? 쏠 수 있어? 쏠 수 있네 오케이 연사야? 아 조금만 살짝 많이 눌러도 연사가 되네 어 부를 수도 있네? 그러네 오케이 난 준비됐어 다른 걸로도 구해보는 거야? 응 볼 수 있나 봐 그거 뭐야? UMP 아니면 모르겠어 아 그런가 봐 개구려 가자 가자 M16 가자 MP5라고요? 가자 MP5 차 오른쪽에 퓨저가 있었어요? 아 우리 퓨저 하나도 안하고 멀리선 거니 멍청하죠? 펌프는 쏴보지도 않아 뭐야 펌프 샷건 아까 쏴봐서 알아 그럼 개구려 뭐야 다스마 왜 이렇게 저런 눈빛으로 쳐다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눈빛 아닐까? 아니 저 새끼들 뒤가 구린데 그런 속에 저 새끼들 너무 뒤가 구린데 펌프를 걸은다고요? 아이 존중해 주십시오 취향입니다 어 자스민이잖아 뭐야 설마 뒤가 구린 건 자스민이었던 거임 헉 설마 하비한테? 야 하비 얘네가 사갔어 헤이 저 새끼들한테 리오에 대한 정보 오케이 너는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뵙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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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스민이 나쁜 놈 잘생겼어 나중에 얘기해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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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이야 내가 죽을 거야 알겠어? 네 보스 단추 다 안 채우고 음목구리 끼고 있는 거 아이고 아이고 출산할 때가 됐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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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할 때 됐나봐 아이고 어떡해 여자 빈산트 부인이여 으흠 오 그대의 손실, 여보 그곳에 뵙게임 그곳에 뵙게임 어 분명히 운전대 내가 찾고 있지 안았어 그러네 그곳에 뵙게임 멕시코에 뵙게임 저기 응. 구경하다가 올게, 넌 전화는 하고 있어. 아직 전화가 없지 않아. 다른 곳의 스타를 봤어. 거기서 변화할 수 있겠어. 근데 너와 함께 flirt을 봤어. 괜찮네요? 넌 믿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냥 놔둬 너 뭐했어? 돈 좀 바꿨어, 언니 돈 바꾼 거 맞아? 응 야! 너 그 돈 어디서 났냐? 제이쿠, 맨! 너 미친다! 뭐하니, 맨? 그냥 그냥 놔둬. 그냥 놔둬. 헤이. 근데 진짜로, 너 미친 거 같아. 그래, 괜찮아. 감사합니다. 야, 맨. 너 죽어, 뭐지? 아, 내일.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래. 어디서 기다려? 잃어버려. 왜? 아저씨 Staff ruin Chad 자막, 자막, 세로로 자라 Asia ... 뭔 소리야? 예, 예, 제가 했다. 근데 제가 가야 함. 뭐, 뭐하는거야? 그냥 괜찮아. 근데 지금 어디에 또 가야 함. 그냥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근데 뭔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 알겠어? 빈슨... 지금 이제 좀 가면 안 돼. 너한테 얘기해야 함. 너한테 말해야 함. 너한테 말해야 함. 무슨 일이더라? 너한테 말해야 함. 너, 얘기해.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아. 아... 쪼댕 이 낳이에 애가 인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없겠다. 아...네... 어우 뭐야! 킬러! 고백했다! 어 뭐야! 소흥기다! 저 사람 죽이면 저 사람의 소흥기 권총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헉! 어머! 헉! 헉! 차량이 들어있다! 저 사람 없어졌어! 우리 가야 돼! 자, 가자! 그래! 퀸! 이리와! 리오! 기다려! 저 문을 도와줄게! 언니 비켜 언니 비켜 저기로 가자 우와 3분월이야 어? 3분월이야 3분월 아 회사 여기로 올라가는 거네 올라와 올라오세요 누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띠용 너 타봐 여기? 랩으로 내가 줄을 내려줄게 아니다 손 잡아주는 거구나 어 오케이 아 되게 현실적이다 오케이 가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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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와 조날드 있는 거 지리네 이거 밀면서 같이 가는 거네? 어허 어허 아니 충얼이 저렇게나 많다고? 언니 언니 이거 내가 해주는 건가? 원래? 오케이 충얼이 뭐 저렇게 많아? 그니까 이 자식 빨리 와야 돼 나 죽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과고哦 야수 내가 죽일게 저 자식 이왕 resiliency 쥐어보랴! 죽어! 저 총 우리가 가지면 안 되나? 질식사!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이따가 하지? 그러게? 전문은 아닌가 봐. 에이미 진짜 부르다. 총 그렇게 뜨는데 아닌데. 이제 말한다. 땡큐요.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너 너무 행복해. 질식사가 야하다고? 믿어. 저는 행복해. 그냥... 저와 내 집이랑 정말 어려워. 봐봐. 어려워. 어렸을까 봐. 너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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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멍청 아빠래요. 너랑 같이 보고 우라. 그래. 그래. 아이오. 아니, 몽목 마셨어. 나도. 이제 끝날게 돼. 우리 가고 갈 것에 놓고. 우리 가고 있어야 되고, 우리 가고 갈 것에 우리가 그 덩어들과 를 사갈 것에 사갈 것 같아. 준비되데? 지내요. 네. I'm in. 낼다. 내가 너 믿기고. 어메이든 그 자체. 너 믿기고. мог 안 mud? 그래. 멕시코 알겠어? 넌 처음으로 가는 길이 될 것 같아 넌 알겠어 응 혐의무원에... 넌 어린아이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근데... 아무튼... 너 어린 친구를 어린 것 같아. 그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야. 너와 아저씨가 뭐지? 봐봐. carol is the love of my life we've always wanted to have a child we tried for years every time we failed it was like a part of us died and when it finally happened that day when we found out we've never been so happy then everything went to hell and I ended up in prison Garden Hill Medical Center 비슷한 이야기인거 아냐?